3봉 2봉 다행히 만만하군 안녕 오 당할 뻔했다 잡고 뭐지? 옛날에 잡을 때 되게 힘들게 잡았는데 얘 피가 달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쉽게 쉽게 잡네 여기서 자 일단 갑시다 어? 저기 누구 구하라 했는데 성관이들 모여있는 데에서 뭐 누구를 구하라 해가지고 일단 구해봅시다 그러면 뭐 스킬 배울 수 있다니까 그거 뭐지? 매혹인가? 그걸 배울 수 있다고 꼭 배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시다 갑시다 난 배우고 싶소 여기까지 와서 할 수 있겠지? 자 아 쟤네 힘든데 일단 대충 롱고 껴놓고 하나만 와라 하나만 와라 하나씩 아니 히이 꿀 아멘 티 에이 이렇게 냠 Have 이 내 흙 월 이리와 응? 하나씩 하나씩 조심조심 왜 이리 안.. 싹 됐고 자 다시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템들 좀 먹읍시다 안 닿나 저기? 이리 오너라 오오! 아파 아파 오? 얘네한테 진짜 훅 가 이거 잘못하면 그냥 조심합시다 보호를 맞는지 진짜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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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! 오우..그 기억들 진짜 생긴거 진짜 이거 사람 심장 쓰러지게 생긴네 어? 뭐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생긴거 뭐..그러니까 다크 소울이긴한데 어? 다크 소울 다음 복은 스터드긴 한대 여기 한 번 열어봅시다 NPC를 어디에서 구해야 한다는데 탐구자의 재 오! 재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씁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? 있었어? 있었네 잡고요 자물쇠가 걸려있다 이거 열쇠 어디있지? 이거 열쇠 어디에 서있지? 어디에서 가자 이거? 어? 큰일났네 야 잡았고 여기 석파편? 고작 쇠기 석파편? 어? 에이 진짜 이거 어디에 서있지? 자 아씨 화장실 방금 갔다 왔는데 화장실이 왜 이리 가고 싶냐 아 보는게 불안해 보는게 겁나 잠시만 어디에 있자 이럴때는 공략을 봐야지 글쎄 잠시만요 나 어디까지 가야돼 이거 잠시만요 나 어디까지 가야돼 이거 헐 헐 나 겁나 멀리 가야돼? 헐 나 클났다 나 엄청 멀리 가야돼 어딥들 헐 아 여기 말고 일단 저걸 리프트실로 해서 다시 일단 파트풀인데로 갑시다 일단 파트풀인데로 가가지고 아 진짜 이러면 안되는데 아 일단 전 화장실을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화장실을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아 아 다녀왔고 어 어 잠시만 보자 아 아 아이 참 이거 감옥을 전부 열어봐야 한다는 것 같은데 어어어 굴러굴러 아 일단 이거 풀리면은 피 좀 채우고 잡을까 만약에 를 대비한 어 한방이네 얘네 다 잡고 가야나 상관이가 있긴 한데 여깄다 하 진짜 여고 하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아이고 쏟아 진짜 어 오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U 진짜 겁나 소름끼치게 생겼어 얘네 아오 심장 떨려 죽겠어요 셋몬터는 아닌데 보는 게 힘들어 보는 게 보는 게 힘든 몬터요 진짜 어휴 그러니깐 소울이 어느새 35000이나 모았네요 어느새 소울이 35000이나 모았네 가자 가자 저거 열어주고 옵시다 어? 그럼 나도 이제 그럴듯한 주술을 쓸 수 있겠지? 응? 나도 그럴듯한 스킬을 쓸 수 있게 될거야 나는 믿어 아니지?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됐어 잡을 때가 걸려있다 어? Wait a minute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쇠창탈의 열쇠 어? 엉뚱한 열쇠네 이거는? 에이씨 어.. 어.. 아.. 아.. 어.. 아... 아.. 아.. 아... 아... 음... 음... 여기 아니고 잠시만요 일단 녹화 끊을게요 자 녹화 리리 어? 제 도시 가야한다네? 에라이 아 이쪽 아니고 아 진짜 제 도시 가야되요 길 찾기 힘든데 정면인가? 어떻게 가더라 여기서 제 도시를 저긴가? 저긴가 보다 그렇네 제 도시 제 도시랑 음... 제 도시 도착했고 여기 별거 없고 자 가구를 날아오지만 그냥 부시하고 가면 되죠 가면 되죠 제 도시 제 도시 제 도시 띨 수가 없어 71.3 그러면은 지금 4.8 됐다 야 가구를 일로와봐 야 일단 너 따라와 어? 뒷간으로 쫓아와 와라 내 게임좋아님 다시 오셨네 어서오세요 일단 얘는 그냥 잡자 일단 잡고 삶이 만만하게 생각한 것 같아 안녕 얘들아 얘네 무덤덤하게 계속 흘리네 무덤덤하게 찌르네 무섭게 씩 일단 문제는 이 각오일 오 야야야 샥 잡았고 어디 비밀의 방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얼핏봐도 비밀의 방 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잡으시다 와우 안녕 얘들아 오 참 뭐야 얘 얼마나 쓰는겨 저거 조심조심 신녀의 탕검 혹시 한번 더 빨고 이거 어디로 가야지? 어? 저거 열쇠꾸러미를 얻어야 하거든요 저거 제가 mpc 저거를 찾으려면 구하려면은 여긴 아닐 것 같고 당연히 어? 혹시? 했는데 아니네 어 일단 여기 죄의 도시 좀 돌아다녀 봅시다 어 거인염을 너무 빨리 쉽게 잡아가지고 아니 정확히는 그냥 뛰어가가지고 욕만 잡아가지고 게임이 좀 그랬거든요 야우 왕거리 전주요 그래? 괜찮아 난 왕거리 따위 안해 어 각오일 아이씨 각오일 일단 각오일 꿀보아서 각오일부터 좀 잡읍시다 일단 됐다 잡았고 어이씨 일단 얘네 다 잡아 다 잡고 어? 탐험을 합시다 몽땅 다 잡아 땠고 맞고 뭐 탐험 없니? 어 저거는 요거 때려 먹어 아 씨 이것도야 잠시만 얘네 설마 와 티어 잡았고 힘들어 대형 망패 딱봐도 여기 다 미미기인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래도 잡읍시다 날라차기 는 개뿔 잡았고 머준이 노기승구마 아이씨 오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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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아프리카 왜 이리 끊기지 글쎄요 넌 저도 잘 여기 어디 숨겨진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숨겨진 길이 없나 진짜 없나 진짜 없나 어 옆에 뭔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제게 어떻게 올라가 뭔가 올라간 방법이 있나 아 아니고 여기는 뭐 길 없고 쓰읍 어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심지어 화질도 안 좋네 화질이요? 화질은 똑같은데 저는 어제 설정한거 인터넷 바꿔가지고 저는 심지어 인터넷도 더 좋아졌어요 어 뭔가 있다 점프의 시간이다 어디로? 설마 아니지 아니지 설마 일단 저기 끝으로 가볼까 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여기 열리나? 길이 있나? 개풀 보이는 애들 다 잡았고 어? 보스도 잡았고 어디로 가야돼 이거? 잠시만요 오케이 오케이 어 길 알았어 길 알았어 와 이거 아프리카 왜이래 아프리카가 오늘 서버가 이게 불안하네 아 이쪽 아니고 어? 보스룸쪽 말고 그 뒤쪽으로 가네 아프리카야 너까지 왜이러니 나도 알 수가 없어 어 잠시만요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오프라인으로 해볼까 오프라인표 오프라인 됐다 이러면 인터넷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말고요 아 오늘 진짜 화잇 화장실 왜이렇게 급하지 화장실은 가고 싶지 화장실 아까 갔다오긴 했는데 또 가고 싶네 음 일단 올라가서 아 어디가서 아이템 꺼내고 싶다 그냥 그냥 템을 꺼내고 싶다 아이 귀찮아 아이 귀찮아 아 높아 높아 너무 높지 높다 는 관계로 일단 잠시 화장실 좀 다시 대값 알 탈 알 핉 암 암 암 암 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길도 길인데 좀 더 그럴듯한 길이 못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 떨어지면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니 나중에 자 와라 잠시만 잡았고 아 이거 파트풀 찍고 와야 했나 아 근데 나중에 그러면 선관위를 다 지져봐야 돼가지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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